21. 어유와 일반 식물류의 차이점은? 1. 어유는 포화지방산이 많고 요오드가가 적다. 2. 어유는 불포화지방산이 적고 요오드가가 높다. 3. 어유에는 불포화지방산이 많고 혼합글리세리드이다. 4. 어유는 불포화지방산이 적고 요오드가가 적다. 정답. 3번. 어유에는 불포화지방산이 많고 혼합글리세리드이다. 22. 효소와 기질식품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레닌, 우유 2. 우레아제, 육류 3. 아밀라아제, 전분 4. 파파인, 지방 정답. 4번. 파파인, 지방 23.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가장 많은 것은? 1. 맵쌀 2. 보리 3. 찹쌀 4. 좁쌀 정답. 3번. 찹쌀 24. 빵의 노화시 생겨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빵의 외피가 딱딱해진다. 2. 풍미를 상실하고 독특한 노화 냄새를 낸다. 3. 빵의 흡수성이 증가한다. 4. 내부의 경도가 증가하여 외력이 증가됨으로 부스러지기 쉽다. 정답. 3번. 빵의 흡수성이 증가한다. 25. 녹색 채소를 삶을 때 녹황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1. 엽록소의 마그네슘이 구리로 치환되었으므로 2. 엽록소가 페오피틴으로 변했으므로 3. 엽록소의 수소가 구리로 치환되었으므로 4. 엽록소가 클로로필라이드로 변했으므로 정답. 2번. 엽록소가 페오피틴으로 변했으므로 26. 식품과 쓴맛 성분이 맞지 않는 것은? 1. 양파 껍질, 히스타민 2. 감귤류 껍질, 나린진 3. 맥주, 휴물론 4. 오이 꼭지, 쿠쿠르비타신 정답. 1번. 양파 껍질, 히스타민 27. 생선의 육질이 육류보다 연한 이유는? 1. 미오글로빈 함량이 적음으로 2. 미오신과 엑틴의 함량이 많음으로 3.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함량이 적음으로 4.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많음으로 정답. 3번.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함량이 적음으로 28. 식품에 있는 영양소 중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것이 아닌 것은? 1. 단백질 2. 무기질 3. 지방 4. 비타민 정답. 3번. 지방 29. 대두에 가장 많은 단백질은? 1. 글로블린 2. 알부민 3. 글루텔린 4. 프로라민 정답. 1번. 글로블린 30. 전분의 이와학적 처리 또는 효소 처리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이 아닌 것은? 1. 가교 전분 2. 고과당 옥수수시럽 3. 덱스트란 4. 사이클로덱스트린 정답. 3번. 덱스트란 31. 다음과 같이 조리가 바람직하지 않게 된 이유로 부적당한 것은? 1. 튀긴 도넛에 기름 흡수가 많음 낮은 온도에서 튀겼기 때문 2. 생선을 굽는데 석쇠에 붙어 잘 떨어지지 않음 석쇠를 달구지 않았기 때문 3. 오이무침의 색이 누렇게 변함 식초를 미리 넣었기 때문 4. 장조림 고기가 단단하고 잘 찢어지지 않음 물에서 얹어 삶은 정답. 4번. 장조림 고기가 단단하고 잘 찢어지지 않음 물에서 얹어 삶은 32. 밀가루를 계량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1. 채에 친 후 스푼으로 수북히 담은 뒤 주걱으로 싹 깎아서 측정한다 2. 계량컵에 넣고 눌러주어 쏟았을 때 컵의 형태가 나타나도록 하여 측정한다 3. 채에 친 후 계량컵을 평평하게 되도록 흔들어준 다음 측정한다 4. 계량컵에 담고 살짝 흔들어 수평이 되게 한 다음 측정한다 정답. 1번. 채에 친 후 스푼으로 수북히 담은 뒤 주걱으로 싹 깎아서 측정한다 33. 일반적으로 채소의 조리 시 가장 손실되기 쉬운 성분은? 1. 비타민 E 2. 비타민 A 3. 비타민 B6 4. 비타민 C 정답. 4번. 비타민 C 34. 음식의 색을 고려하여 녹색 채소를 묻힐 때 가장 나중에 넣어야 하는 조미료는? 1. 소금 2. 고추장 3. 설탕 4. 식초 정답. 4번. 식초 35. 생선 비린내를 없애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1. 파, 마늘, 생강 등을 사용한다 2. 우유를 사용한다 3. 물로 씻어낸다 4. 설탕을 사용한다 정답. 4번. 설탕을 사용한다 36. 식물성 액체유를 경화 처리한 고체 기름은? 1. 버터 2. 마요네즈 3. 라드 4. 쇼트닝 정답. 4번. 쇼트닝 37. 담즙의 기능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 유화작용 2. 약물 및 독소 등의 배설작용 3. 당질의 소화 4. 산의 중화작용 정답. 3번. 당질의 소화 38. 침에 들어있는 소화효소의 작용은? 1.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분해한다 2. 녹말을 메가당으로 변화시킨다 3.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 4. 수용성 비타민을 분해한다 정답. 2번. 녹말을 메가당으로 변화시킨다 39. 다음 설명 중 신선난은? 1. 수양난백이 농우난백보다 많다 2. 난황이 넓적하게 퍼진다 3. 삶았을 때 난황 표면이 쉽게 압록색으로 변한다 4. 기실부가 거의 생성되지 않았다 정답. 4번. 기실부가 거의 생성되지 않았다 40. 다음 중에서 직접비의 합계액은? 1. 제조원가 2. 총원가 3. 판매가격 4. 직접원가 정답. 4번. 직접원가